이번에는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물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에 ADL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아마도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건, 사고들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기구 같은데 이번에 하마스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사건을 조사해보니까 사상 최고로 반유대주의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했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ADL 단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ADL 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또 미국의 반유대주의 어느 정도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아마 감독님이 알고 계시는 그 ADL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티 데퍼메이션 리그의 줄임말 반명예훼손연맹인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유대인 비정부 조직인데 반유대주의를 고발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L이 이번 주 화요일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지난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 미국에서 폭행, 기물 파손, 괴롭힘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3년에는 총 8873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2022년에 비해서 140%나 증가한 수치이고 1979년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2023년 말까지 미국 캠퍼스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 총 732건인데요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6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 아주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ADL은 캠퍼스의 반유대주의 현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미국 내의 85개 대학을 A에서 F 등급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브랜드이스라는 대학과 앨론대학 오직 이 두 캠퍼스만이 A 등급을 받았고 대다수의 대학교는 C나 D 그리고 많은 학교가 F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140%나 증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100배가 늘어났대요 그러니 이 프랑스 파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럼 하면 미국의 반이스라엘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아주 자기 일을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뉴욕에 있는 다리를 막아서고 또 심지어는 시카고에서는 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이 친팔레스타인 즉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미국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가자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도로를 폐쇄하고 나섰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대가 아침 7시부터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의 차선을 막고 시위를 벌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막아서고서는 모든 차량, 보행자, 자전거 통행까지 차단하면서 이 시간 이 일대의 교통이 몇 시간 동안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또 브루클린에서는 브루클린에서 메나탄으로 향하는 이 교통이 완전 차단됐고 시애틀 인근에서는 시애틀 타코만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이 주요 도로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A15 액션이라는 단체가 주관을 했는데 이 단체는 캐나다, 이탈리아, 우리 대한민국, 또 콜롬비아, 벨기에에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하고 각 도시에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여기를 막으면 경제가 질식된다라는 곳을 딱 파악하고 나서 거기를 봉쇄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유로비전송 콘테스트라고 해서 유로비전송 콘테스트가 유럽 국가들을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도 열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도 스웨덴에서 열리는가 본데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이런 정서 때문에 혹시 이번 유로비전송 콘테스트에 이스라엘 대표가 또 출전하게 되면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첩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스웨덴 말메라는 도시에서 유로비전이라는 노래 경연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7개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회 참가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회에 이스라엘이 참가하는 것을 항의하는 신청이 6건 이상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유로비전이 열리는 지역 이 말메라는 곳은 186개의 국적에 36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 인구의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출신이라서 더욱 예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당국은 이번 행사에 기관 단총을 소지한 경찰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지원군을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한 이스라엘 관리는 대회 참가를 위해서 말메를 방문하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들 공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분을 숨겨라 이스라엘 국기 꺼내지 마라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신중하게 말해라 라는 등의 여러 가지 금지사항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유로비전 이스라엘 대표 에덴 골란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보안팀을 붙여서 이 사람을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주최 측, 이 유로비전 팀은 사실상 음악 축제에 정치가 들어가는 것을 되게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지만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회 참가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유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9천만 명이 시청을 합니다 아바 아세요? 아바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출신이고 셀린디움 알아요 베니스 비엔날레의 이스라엘 예술가가 이번에 아마 참가했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봉변을 당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술 작가가 전시회에서 봉변을 당한 겁니까?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거라고 해요 세계 최대, 세계 최고 현대 미술 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미술전 오는 20일부터 개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이스라엘도 참여를 하겠죠 근데 지난 2월부터 이스라엘은 전시 참가 금지해라라는 이 온라인 청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화제가 된 거는 이런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오히려 뒤집고 이스라엘 대표 작가가 내가 전시를 거부하겠다라고 한 거죠 내가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오히려 내가 전시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이스라엘 대표 작가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휴전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나는 전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식 개막을 앞두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 국가관들이 언론에 사전 공개가 됐지만 이스라엘과는 문이 닫힌 상태였고 그 전시관 앞에는 이스라엘관의 작가와 큐레이터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겠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대표 작가의 전시가 특별히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또 그 이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의 고통을 보고 구상한 작품이라고 해서 이런 거부의 의미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신이 있는 대단한 작가네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이스라엘관이 폐쇄가 됐다니까 씁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